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휴대전화에서 소속사 직원의 긴급 메시지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세요.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송가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소속사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마주한 장면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건물 입구는 구급차와 경찰이 등장하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 3층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재산 피해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송가인과 다른 사람들은 경찰과 소방대의 지원 덕분에 상황이 빠르게 통제되고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그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와 녹음 파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후 사무실 주변의 분위기는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와 다른 직원들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문서가 보호되고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된 후 송가인과 동료들은 점차 자신의 일터로 복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는 작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지원과 소방 및 경찰의 전문성 덕분에 상황은 빠르게 통제되었고 관리회사는 몇 시간 만에 긴장이 풀리고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송가인은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송가인은 소속사와 함께 보완대책을 재평가하여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